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완타 증권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이런 시장금락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주가 조정을 덩달아 맞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주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항공, 또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한 저가 면에서 관점에 따른 이슈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간 강세를 좀 보였었고, 하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우주산업협력 기대감이 유효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 또 우리 정부 역시도 우주항공이라든가 방위산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산업 확장에 대한 이런 사이클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루 연기되긴 했지만, 내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잔존에 있다라는 점에서 발사 성공 여부를 좀 뒤로 보더라도 이제 발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는 최소한 데일리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주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또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최근 시장 내에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간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해외 수출에 대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점에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우리 방산업체들에게는 가져볼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해외뿐 아니라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예산 관련 증가 기대감도 덩달아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외 수주 관련한 기대감, 계속 잔존에 있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방산 쪽은 하반기 모멘텀이 아직은 탄탄하다는 점, 또 우주항공 쪽 역시도 내일 이벤트 외에도 달 탐사선 단우리가 오는 8월에 미국에서 발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누리호 발사 등과 더불어서 하반기 우주항공 쪽으로의 모멘텀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과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점에서 우주항공 쪽은 단기적으로 내일 발사 이전까지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방위산업 쪽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모멘텀뿐 아니라 수출 금액 증가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관심 기울여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방해산학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산 대표주들 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와 더불어서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포인트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 수주장구 등과 더불어서 항공우주 부분 등의 이런 확대가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방산 부분의 해외 수출 증가 기대감, 또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 기대감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호주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사우디 관련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방산 부분의 모멘텀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내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누리호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달 탐사선 관련 모멘텀 등도 내일 이벤트뿐 아니라 8월까지 이런 관련 기대감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라는 점은 모멘텀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그룹의 방산과 우주 산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상장 방산업체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에 아시다시피 이미 약 2조 6천억 원 수준의 청궁2를 수출 계약을 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이익률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해외 수출이 지금 시작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 관련 이슈 등과 더불어서 반사 수혜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측면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력 개선비 16.7조 원에서 오는 2026년도까지 25조 원대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실적이 쉽게 찍힐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점, 또 기술적 관점에서도 21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평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 기대감도 유효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 LIG NEXT1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